정부당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는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에너지와 주거 비용 등은 여전히 오르고 있어 물가 잡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이 상세히 전한 각 품목별 소비자 물가를 보면 서민들이 매일 체감하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와 매달 납부해야 하는 렌트비와 유틸리티 등 주거비, 교통비 등은 계속 오르고 있으며 1년 전에 비해 급등이 있습니다. 석 달 연속 내렸던 휘발유 값은 10월에 다시 4% 올라, 전년보다 17.5%나 비싼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체감시키고 있는 전차 식품 가격은 10월 한 달 동안에도 0.6% 올라, 전년에 비해 10.9%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집에서 해먹기 위한 그로서리 스토어의 식품 가격은 한 달간 0.4% 올라, 전년에 비해 12.4%나 높은 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식비는 한 달에 0.9%, 전년보다 8.6% 올라 있습니다. 특히 치킨 가격은 10월에 1.3% 떨어진 반면, 달걀값은 12개 한 줄에 3달러 42센트로, 1년 전에 1달러 82센트에서 근 2배나 급등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전보다 6.9% 오른 주거비에서 매달 오르고 있는 렌트비가 10월 한 달 동안에도 0.7% 더 올라, 1년간 7.5%나 뛰었으며, 전기료는 1년 전보다 14.1% 올랐습니다. 교통비에서 중고차 가격은 다시 내림새로 돌아서 10월 한 달 2.4% 하락한 반면, 세차 가격은 0.4% 더 올라, 1년 전에 비해 8.4% 비싼 수준입니다. 더욱이 항공료는 소폭 내렸다고 하지만, 1년 전보다 무려 43%나 급등해 있습니다. 그나마 최대 연말 쇼핑 시즌이 10월부터 앞당겨 일찍 시작되는 바람에 전자제품 가격이 많이 인하됐는데, 1년 전에 비해 스마트폰은 23%, 텔레비전 세트는 16.5%, 컴퓨터는 3.1% 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서민들을 중심으로 미국인들의 다수는 물가 잡기의 성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해도, 전체 소비자 물가가 7.7%로 아직 너무 높은 수준인데다가, 장바구니 물가, 에너지 가격, 주거비 등은 지금도 오르고 있어 상당 기간 생활고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고, 내년에는 불경기에 빠질 것이란 공포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